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꼭 한 분씩 전도해서 열두광 줄이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녀를 낳아 인류가 퍼져가는데 그 인류가 범하는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오. 그런데 노아는 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노아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오는 데는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10대.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제일 빠른 사람이 65세에 했더라고요. 65세에. 그러니까 보통 100세 이쪽저쪽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수명은 900살 전후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서 가인을 낳고 아베를 낳는데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그리고 134명을 먹어서 또 셋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본인도 낳고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왔을 때 제가 계산을 한번 쭉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몇 억, 몇십 억까지 늘어난 것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대략 내가 추측을 해볼 때 몇십만 아니면 몇백만 그 정도 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악은 이미 세상에 관영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 차서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악이 어디 안 들어간 곳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되었다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고요? 10대, 그러니까 10대를 내려가면서 죄악이 세상에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문제인데 물을 문 제목제, 프로블룸, 트러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쓰죠 이렇게. 문제요. 하여튼 문제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과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일까? 첫째, 있다면 그 문제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첫째 제일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보니까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문제 같더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많아서 문제인가요? 많아서 문제예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 나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돈 많아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돈 많아서 문제 생기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돈은 좋은 건데 참 유용하고 편리한 것인데 왜 돈이 문제가 될까? 바로 그 이유 때문 같아요. 유용하고 편리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모든 문제 배후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배후를 주져보면 돈이 문제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수천 번이 등장하는데 제가 언뜻 제 기억으로 이 돈, 재물,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삼천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안 놀래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런데 그 좋은 그 돈이 왜 문제가 될까?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또다. 가만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너무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함이 문제다. 시작!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함이 돈을 너무 욕심냄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함이 문제지 돈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게 간단한 말 같아도 하나님하고 막 먹는 존재가 누구여? 재물이래요. 돈이 하나님하고 막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저것이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물 돈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보면 상상을 해봐 제가. 묵상을 해봐. 그런데 돈의 대명사는 황금이거든. 황금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보면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놨대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를 안 오고 시멘트를 안 오고 황금으로 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본 거여 하나님이 이 금땡이가 땅에서 하나님 막 먹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야 도로 포장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놈을 되돌리면 되돌리면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경 쓰는구나 그 얘기죠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구나 얼치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돈 문제가 있다면 왜 그 돈이 문제가 됩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번면하네요 디모대전스 6장 7절 이하에 참 좋은 말이니까 또박또박 읽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또 밥을 먹었고 오늘 또 옷을 입었다면 일단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벗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절은 족합니다 못 먹고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먹은 거지 못 먹은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건 못 먹은 거지만 있는데 못 먹은 건 안 먹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는 없다 부족함은 없구나 그런데 왜 돈이 문제일까? 아하 너무 큰 욕심 때문에 문제 삼고 사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자식이 좀 문제 같아 자식이 아이고 그 놈의 새끼가 문제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새끼가 자식이여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이 왜 문젤까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까? 아님 속을 못 차려서 문제입니까? 아님 맨날 사고만 쳐서 문제입니까? 아님 지가 무슨 재벌 이세라고 아나무인처럼 사고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못 키운 겁니까? 키우기는 잘 키웠는데 지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말도 있죠?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자문 29장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꼭 부모가 들어야 할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말은 항상 양면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자문 6장 20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배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의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의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의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빚지요 훈계의 책만 먹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자식들이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아하 말도 부모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자식이 들어야 할 말이 있구나 자 세 번째 남편 문제가 있죠 남편 문제 아휴 저놈의 신랑이 문제여 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까 아님 일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무능합니까 아님 다 좋은데 나한테 너무 잘 못해 줍니까 그런데 참 세상이 희한한 게 있는데요 사실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살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런 사실이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대개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여자의 희생으로 그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감사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예수님 거는 감사하고 내 건 억울한가요? 그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뭐를 알고? 사랑을 알듯 이제는 우리가 남편을 위해 목숨까지는 아니고 조금 희생해서 그 남편 구원한다면 억울한 문제인가요? 감사한 문제인가요? 물론 제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꼭 맞는 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가 5를 보태고 여자가 5를 보태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떤 가정은 남자가 2, 3쯤 보태면 여자가 7, 8쯤 보태서 되어지는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여자가 1, 2 보태고 남자가 8, 9 보태는 가정도 어쩌다 다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많이 보태야 되는 그 일을 억울하다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받아보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번째, 사업이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매번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은 잘 될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날로 가서 불레세도왕 아비멜레게 이르렀더니 여호와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삭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만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흉년이 올 때가 있다 그겁니다 옳지? 시작! 꼭 내가 믿음이 없고 잘못해서만 이런 환란이 흉년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흉년이 오듯 내게도 그런 흉년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창대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세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를 만날 때도 있고 흉년을 만날 때도 이 흉년을 요즘 용어로 가져오면 불경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그 불경기를 지나서 뭐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어떤 굴곡이랄까 오르막 내리막이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 몇 가지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마침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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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침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뭘 하다가 금방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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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복을 받는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아니 왜 곡식을 많이 받았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을까 하다가 제가 또 깨달아봤어요 곡식이 풍년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팔아먹을 때 값이 떨어져 괜찮아 뭐든지 많이 나오면 좋기는 한데 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팔을 때도 없어 그러니까 팔을 때도 팔아먹고 남은 거 가지고 가축을 키운 거야 가축을 그러니까 곡식을 이용해서 가축을 키웠다 이게 뭔가 요즘으로 보니까 투잡을 한 거야 투잡을 그것도 그냥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계열사를 하나 늘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계열사를 계속 계열사를 이삭 때부터 늘려갔었구나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한 그 이삭도 훌륭하고 그 성경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깨달아서 얘기하는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시기가 붙어 시기가 그 시기가 뭐냐 경쟁업체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잘 해먹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전 시내 식당 다 문 닫아놓고 한 집만 열어놓으면 손님 골라가면서 봐도 당신은 들어오지 말아 왜 인상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누가 뭐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나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번째 또 뭔 문제가 있나 봤더니 취업 직장이 문제인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 취직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취직하기 어렵다 그 말도 맞지만 참 사람 뽑기 어렵다 쓸 사람이 없다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 말도 문제는 사람이 없고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안 되었던지 아님 자기 수준에 비해 너무 욕심을 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서요 고통당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그걸 다 들어가면 될 텐데 안 가 왜?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런데 사실은 나만 준비되면 직장이 해결되고 눈만 조금 낮추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낮춘다 그 말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조금만 내가 겸손하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서 생긴 건 아닌가 여섯 번째 또 문제가 뭔가 봤더니 결혼이 문제더만 결혼이 그거요 20, 30대의 총각 처녀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20대 총각 처녀 30대 총각 처녀 그때까지만 양호해요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40대 50대 처녀 총각도 많아 그런데 왜 결혼을 아직 못했죠? 아님 안 한 건가요? 여러분 사실 올드 미스나 골드 미스나 미스라는 말은 같고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아직 혼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단어 하나에도 그렇게 민감해졌나요?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을 결혼 안 해놓고 아니 미스면 어떻고 올드면 어떻고 골드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지 올드 미스는 미스고 골드 미스는 아닙니까? 뒤에는 똑같잖아 미스 내가 왜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하냐 바로 그런 예민함 때문에 결혼이 힘들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 말이 결국 그 말인 것을 물론 그 말이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살다 살다 별일도 다 있는 게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뭐 자기야 자기야 뭐 어찌고 저치고 하다가 둘이 화장실을 가서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면 어떻고 까짓 그 중간을 꾹 눌러서 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뒤에서부터 짜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간에 짜도 어차피 끝날 때 칫솔대로 뒤에서 쭉 밀어가지고 저쪽 위에다가 올려붙여가지고 짜면 결국 끝날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좋으니까 이제 좋으니까 자기야 치약은 중간을 누르지 말고 뒤에서부터 눌러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래 아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될 거를 무언 상관이냐 붙었대야 둘이 그리고 헤어졌대야 이때니까 그런 부부가 이때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요 아이고 옛날 울엄마 울아빠 살 때 되면 그런 식으로 이혼할 것 같았으면 지금 붙어있는 부부 박물관에 가서 몇이나 찾아볼 거예요 아마 우리 동네 아이고 결혼해놓고요 애 만들어놓고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바람 난 게 아니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애기 젖대니까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놓고 나갔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젖대니까 또 들어왔어요 또 만들어놓고 나갔어요 여섯 키웠어요 그런데도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조심스럽네 목사님이 뭐라대 여섯을 날때까지 바람 피웠다더라 예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다는 얘기지 그게 할 짓이냐 인간이 내 말의 의도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참고 이겨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박물관 가야 될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또 잘하는 것이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까짓 넘어가 치약 다 해봐야 몇 분이나 간다고 너와 내가 만나서 투자한 돈이 얼마고 신경 쓴 신경이 얼마고 결혼한다고 애쓴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그까짓 거 근데요 내가 한 가지는 얘기할게요 부부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나는 지금 37년째 사는데도 요새도 안 맞아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요 맞춰가면서 하나 이제 또 맞췄어요 기뻐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날 때 집사람이 6시 50분인데도 7시야 7시 그래 아니 왜 6시 50분을 7시라고 그래 왜 이렇게 막 시간을 너무 그렇게 틀리게 불러 그랬더니 집사람은 내가 늦었다는 걸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10분이면 어딘데 10분이면 그래서 내가 여보 6시 50분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 그렇게 하더라고 여보 6시 51분 30초 지나가네 이렇게 드디어 또 하나 맞췄어 할렐루야 시간 부르는 것을 37년 만에 맞췄어 제가 이제 이렇게 부웅이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할 때 보면 물이 내려가는데 수채구멍에 그 머리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젖었을 때 걷어서 버려야지요 마르면 다시 물 뿌려서 적셔서 버려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여보 참 당신은 버릴 것이 없이 훌륭한데 기왕에 샤워한 김에 그 수채구멍 그 욕조 안 맥히게 이 머리를 그때 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아이고 그 말이 맞네 이러면 되는데 당신은 며칠 만에 집에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원흉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고 싶었다 잘 있었냐 사랑한다 그 좋은 얘기 다 놔두고 겨우 첫 번째로 한다는 소리가 수채구멍 머리 빼라 그거는 전에 고쳤어요 그것도 34년 만에 그건 고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노저히 안 맞아서 헤어지는 그 부부들이 조금 살고 조금 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부였다 그 말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치달아 가면요 이게 안 좋은 사람이 악순환 되니까 이게 치달아 가면 치약 때문에 이혼 넣은 게 아니고 시작이 그거지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되돌려 가보면 원인은 한 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원인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결혼 안 하고 후회하나 하고 후회하나 같은 후회라면 하고 하는 후회가 낫고 결혼 안 하고 보람을 느끼나 하고 보람을 느끼나 같은 보람이라면 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낫고요 애기를 낳고 낳고 후회하나 안 낳고 후회하나 같은 후회라면 낳고 후회하는 게 낫고요 애기를 안 낳고 보람을 느끼고 낳고 보람을 느낀다면 낳고 보람을 느끼는 게 낫고요 먹어보고 후회하고 안 먹어보고 후회하고 같은 후회라면 먹어보고 후회하는 게 낫고요 안 먹어보고 보람을 느끼고 먹어보고 보람을 느끼나면 먹어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낫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아듣습니까? 요지는 뭐든지 해보는 게 낫다 그거예요 옳지 시작 이런 걸 긍정적인 사고라 그래 그러면 또 이런 말을 듣고 또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 그래서 이혼도 해본 거예요 내가 해보는 게 낫다 그거는 부정적인 그 말의 맥락은 같지만 다시 말합니다 이혼했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참을 수도 있지 않았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결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사고만 바꾸면 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얘기했죠 다 지금 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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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눈높이를 잘못 선정은 문제가 많지 않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의도가 눈높이만 조절하면 문제도 아닌 거를 눈높이 조절 못해서 문제를 삼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요 알았어요? 일곱 번째 뭔 문제가 있나 봤더니 건강이 문제인 사람도 있겠죠 건강한 사람 그냥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병든 병도 가벼운 병 걸린 사람은 괜찮아요 좀 중병에 걸린 사람 물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까짓 그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데 옛날 노화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 것은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듯 한데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본문에 오니까 문제가 드러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사업하고 취미생활하고 일일이 기록을 안 해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문제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헤어지고 돈 벌고 취직하고 지금 이게 자기들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문제들 하고 말이에요 심판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딱 노아만 그걸 알고 준비해 갑니다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태국 24장 37절 이하의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은 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홍수가 문제인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문제지 하나님의 불심판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그걸 자세히 안 써서 그러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막 할 때 얼마나 그 안에 엄마 나 못살어 그래서 이혼하고 왔어 너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엄마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노아 시대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 뭐예요 이거 홍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홍수가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듯 지금 시대도 똑같은 거 아니냐 게시로 22장 11절 이하를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기울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즉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직접 이때부터 예수님께 피로 전파해 가로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해 가렸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도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즘으로 침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울도 하고 애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노아의 때는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겼듯 인자의 때는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오늘 여러분은 뭘 지금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속에 준비해가는 노아처럼 뭔가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가지 문제에 헤매지 말고 한번 눈을 옆에 보라보세요 지금 뭐 사내 못 사내 직장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 A1이 말이요 이게 온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조금 전에는 또 구지역이 나와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아휴 진짜 나는 그 새한테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꼭 겨울 뒤면 오잖아 우리나라를 또 신방을 그래서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뭘 한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멀쩡한 닭을 수천만 마리씩 줄게 오냐 그랬더니 새가 또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지들도 힘들대 지들도 그래서 감기를 못 이긴대 지들도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어서 실험을 완성해가고 여기저기 지진은 지금 흔들려서 땅은 어지럽게 하고 보세요 그렇다고 노아가 결혼을 안 했습니까 자식을 안 낳습니까 노아도 은혜 받고 할 일 다 하면서 물심판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냥 결혼하십시오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노아가 장가도 안 가고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 결혼할 거 다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방주 준비하듯이 무슨 여러분이 주님의 불심판 준비하려니까 지금 어디 기도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그냥 하세요 장가도 가고 또 뭐 또 하고 그냥 양치질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그냥 다 하세요 그러나 뭐는 받아놓고 은혜는 받아놓고 성령은 받아놓고 구원은 받아놓고 할렐루야 홍수 앞에 서보니 줄비한 문제들이 문제가 됩니까 홍수가 쏟아지니 뭐 그까짓 것이 무슨 뭐 결혼이 문제여 뭐 자식이 문제여 돈이 뭐니까 다 하면 소용없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방주 속에 들어간 여덟 식구 말고 들어간 짐승 말고 다 죽었는데 사는 것이 방주 안 들어가고 사는 것이 물고기에요 물고기 왜냐하면 물고기를 집어들려면 방주 갖고는 안돼 수족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뇨 왜 고래 일곱상 상어 일곱상 미꾸라지 일곱상 민물고기 바닷고기 그거 쉽지가 않아 하나님 그거 넣지 마라 넣지 마라 그런데 불심판 속에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심판 속에서는 물고기가 살듯 불심판 속에서는 성령의 불로 구워진 사람이 살것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뭐를 붙이러 왔다 불을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은 성령 받는 데에 굉장한 비중을 두셨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는 방주의 비중을 두시 지금은 성령 받는 데에 비중을 두셨다 그 얘기에요 지금 노아홍수 때는 방주의 비중을 두듯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비중을 두신다 얼치 시작 문제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르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나를 도와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제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제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머지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준비해서 뭘 못 얻은 게 있어요 다 있잖아 그치만 방주는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뭘 못 얻을 게 있어 아 있네 죄는 못 지켰네 죄는 그러나 저러나 앉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없듯 성령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초부터 12강주리 집회 지금 전반기 끝났는데 시간 시간 얼마나 더 좋은 강사님 모셔서 은혜 받겠어요 꼭 오늘 밤부터 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노아 심판을 준비해 살은 노아처럼 인자의 때 준비해서 구원받는 내 심령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문제로 삼고 살아갈 때 진짜 문제는 홍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 삼고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불심판이 문제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구원받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오늘 밤부터 한 주간 귀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시간 시간 오시는 강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 없어서 성령님의 놀라웠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사느님 değer